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탐캔디어때 복 받으실거에요 자 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들 오늘 이제 영상 올라가기 전에 9.18 솔랭 원딜 티어 플러스 알파 보뛰디오 조합 시너지 좋은 조합들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랭크를 좀 많이 해보고 다른 이제 선수들이나 아니면 솔로 랭크에서 되게 많이 쓰는 티어들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구요 근데 이게 사실 티어 정리를 하는게 웃긴게 제가 여기 위에 써놨잖아요 자신이 잘하는 챔피언이 1티어입니다 라고 써놨고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가지고 정리를 한거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구요 자 일단은 1티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티어부터 설명을 드릴텐데요 가장 먼저 뽑을 수 있는 챔피언 중에 저는 루시안이 가장 먼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루시안이 왜 가장 먼저 나오냐 루시안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라인전이 굉장히 강했어요 굉장히 강했는데 거기다가 버프까지 먹었어요 물론 조금 되긴 했지만 기본 공격력까지 늘어났고 솔랭에서 선픽을 했을때 카운터가 없어요 선픽을 했을때 특별한 카운터가 없고 라인전도 굉장히 강력해서 솔힐도 따기 쉽고 이제 몰락한 왕의검 템트레이트 하면서 잘라먹기도 쉬운 챔피언이기 때문에 1티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1티어 픽들은 뭐냐면 선픽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딜도 세면서 라인전도 준수한 챔피언들이 대부분 1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루시안이랑 잘맞는 서포터가 뭐가 있냐 루시안같은 경우에는 모든 서포트와 다 잘맞아요 다 조합이 가능 그래서 1티어인 것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근거리 챔피언이 좋거나 원거리 챔피언이 좋은건 아니고 특정 서포터 필요없이 어떤 서포터라도 다 조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말 듣고보면 루시안이 정말 1티어인거 같죠 강요하는거 아닙니다 생각해보니까 강요하는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랭 기준에서 또 1티어 한마리 더 있죠 카이사 자 카이사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랫동안 솔랭에서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챔피언이에요 오랫동안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챔피언인데 이제 템트리도 두가지로 나뉩니다 포칼 카이사랑 이제 연훈 카이사랑 나뉘는데 카이사를 왜 1티어로 나뉘냐면은 대부분 점수를 올리는 원딜러분들은 카이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하냐 카이사같은 경우에는 궁극기로 적팀을 잘라먹는 행위나 아니면은 W진학까지 했을때 캐리력이 굉장히 높아요 캐리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애초에 솔랭에서는 암살자 류 챔피언들이 굉장히 잘 먹힙니다 미드같은 경우에는 뭐 제드나 탈론 이런 암살자 챔피언들이 잘 먹히는데 원딜중에서 암살을 제일 하기 쉬운 챔피언 중에 하나가 카이사이기 때문에 카이사도 1티어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서포터랑은 잘 맞지 않아요 원거리 서포터랑은 잘 맞지 않고 노틸러스 파이크 알리스타 레오나 이렇게 CC기를 같이 연계해줄 수 있는 CC기를 같이 연계해줄 수 있고 근거리 서포터랑 같이 해주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카이사를 픽했을때 모르는 서포터를 같이 있더라도 이런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카이사도 선빽하기 무난합니다 근데 루샨한테 지기는 해요 라인전은 지기는 하지만 그 초반 라인전 조금만 버텨주면은 굉장한 캐리력이 나오기 때문에 1티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살짝 애매하면서 얘는 1티어라고 보는것도 맞고 아닌것도 맞을수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자야에요 자야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 극 1티어 뽑으면 무조건 이긴다 이런 챔피언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1티어에 구겨구겨 꾸여 넣기는 했는데 왜 여기에 넣었냐 자야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밸런스가 좋은게 뭐냐면 딜링 CC기 그 다음에 이제 한타 생존기 도주기가 없는 대신 생존기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점을 굉장히 높이 샀구요 선픽을 해도 무난하기는 해요 무난하기는 하지만 솔랭 기준에서는 사실 특별한 원딜 카운터가 없어요 조금 더 좋은 상대는 있지만 특별한 카운터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캐리력이 높은 챔피언 위주로 이번에는 자야까지 1티어에 꽂아줬습니다 자야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연히 라칸이나 뭐 쓰레쉬 노틸 원거리보다는 근거리가 좋아요 근데 라칸은 이제 원거리라고 뺄게요 뭐 나미 잔나 룰루 이런 챔피언들이랑은 별로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서 이렇게 약간 좀 뭔가 만들어내는 챔피언 같이 CC 연계할 수 있고 얘도 레오나도 좋습니다 얘도 이제 근거리나 원거리 챔피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칸이랑 쓰레쉬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2티어 원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티어 아니 2티어 하기 전에 이 사이에 껴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 사이에 껴있는 애들이 뭐냐면 1.5티어 1.5티어? 왜 2티어도 아니고 1.5티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뭐냐면 보시면 알아요 일단은 처음에 나올 챔피언은 미스포춘이에요 미스포춘이 생각보다 라인전도 세고 괜찮아요 라인전도 유성미포랑 도병미포 두가지 다 갈 수 있는 선택지도 있고 굉장히 라인전도 편하고 이제 기동성도 굉장히 빨라서 괜찮은데 뭐가 단점이냐 미포의 최대 단점은 서포팅 해줄 수 있는 서포터가 필요해요 아니면은 적팀 조합이 좀 안 좋아야 돼 왜냐면은 루시안, 카이사, 자야 같은 경우에는 다 도주기가 하나씩 있어요 루시안 같은 경우는 대시, 카이사 궁, 자야 궁 아니면 카이사 2도 있고 자야는 뭐 시시기 2도 있고 근데 이 1티어 아래 애들은 대부분 시시기를 면역할 수 있는게 없거나 다 뚜벅이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서포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지 미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포팅형 챔피언이 좀 필요합니다 뭐냐면 모르가나 쓰레쉬 탐켄치 브라움 알리스타 이렇게 좀 지켜주는 애들이 좋아요 원거리 서포터랑은 잘 맞지 않습니다 원거리 서포터랑은 잘 맞지 않아서 티어가 좀 아래에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라인저는 준수한 편이에요 라인저는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선픽 뽑기에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서포터 꼭 픽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루스 바루스가 두가지로 나뉩니다 유성 바루스 같은 경우에는 라인전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이거보다 이지하고 쉬운 그 바루스를 찾기 힘들거에요 하지만 이 바루스도 왜 1점 못 튀느냐 다 도주기가 없잖아요 도주기가 없어서 도와주는 챔피언 얘도 도와줘야 돼요 대부분 뚜벅이 원들들은 공용이에요 자 위에 챔피언이랑 공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루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치속이랑 유성이 두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솔랭에서는 유성을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굳이 막 치속으로 열심히 때릴 바에는 차라리 징크스나 좀 이런 캐리력 높은 챔피언들이 좀 더 낮다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카이사 자야 징크스 굳이 솔랭에서 치속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라인전을 쉽게 먹어갈 수 있는 유성 바루스를 추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애쉬 애쉬도 굉장히 라인전 좋게 가져갈 수 있고 엄청 쉬운 챔피언이에요 근데 애쉬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 뭐냐면 얘는 탐켄치랑 쓰레쉬랑 했을 때는 1티어로 올라갑니다 얘는 탐켄치 쓰레쉬랑 했을 때는 1티어로 올라가고요 그냥 혼자 쓰는 거는 사실 또 똑같은 도주기가 없는 원들이기 때문에 솔랭에서 대부분 암살자들만 나와요 위에서 막 아칼리 사일러스 아트록스 이상한 막 올라프 헥카리 들어오는 챔피언들 많기 때문에 솔랭 기준에선 사실 쓰기 힘들 수 있어요 선픽하기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티어가 좀 낮아진 거고요 라인전은 굉장히 센 편이에요 애쉬랑 바루스가 애쉬 바루스 미포 이런 애들이 라인전이 굉장히 강한 원딜 중에 속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카이사는 라인전이 조금 약하다 볼 수 있어요 대신 서포터가 강하면은 원딜이 강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유성애쉬를 추천합니다 유성애쉬가 왜 좋냐면은 일단은 해보시면 알아요 너무 편해 그냥 W만 써도 1인분이야 한타 때 그냥 궁 W 궁 W만 써도 1인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성애쉬 꼭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징크스 징크스 같은 경우에도 어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야 생각하기 나름인데 1티어가 될 수도 있고 1.5티어가 될 수도 있고 3티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는 혼자서 딜링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소화해낼 수 있지만 원딜을 이제 뭐 많이 안해보셨거나 아니면 다른 원딜의 숙련도가 높은 경우에도 얘는 쓰레쉬가 필수예요 쓰레쉬 탐켄치 모르가나 없으면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없으면 하지 마세요 없어도 다른 챔피언들이랑 조화를 해도 되지만 굳이 얘네가 없는 데까지 이거를 해버리면은 굉장히 안좋아요 근데 얘가 왜 1.5티어냐 캐리력이 굉장히 높아요 신난다가 터졌을 때 한타 유지 한타 이제 했을 때 대포로 꽝꽝꽝 쏘면은 딜링 자체는 엄청 높게 뽑을 수 있지만 요 챔피언들이 없으면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듀오 할 때 하면 좋다 확실히 이제 솔랭에서 같이 안했을 때 티어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듀오를 안했을 때 같이 안좋은 챔피언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리스타인데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 칼리스타가 칼리스타가 그게 있어요 요즘에 안나오잖아요 근데 조만간 1티어로 올라갈 거예요 이건 제가 예언합니다 보세요 칼리스타가 최근에 버프까지 먹었어 근데 요즘 왜 안나오냐 그냥 안나오는거야 이유는 없어 라인전 사실 얘가 엄청 세단 말이야 그래서 조만간 제가 다시 영상 올리면서 칼리스타 솔랭에서 점점 보일거에요 요놈 주의하세요 연습하시면 점수 올라갑니다 점수 올라가고 탱커 서포트랑 같이 하는게 좋아요 탱커 서포트랑 같이 하는게 좋고 아 바르스 설명 안드렸네 바르스 유성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짤짤이 서포터랑 견제형 서포터랑 같이 뭐 럭스 카르마 어 뭐 등등 탱커 서포터랑 같이 했을때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니까 특히 칼리스래쉬 솔랭 주의보 조만간 나올거에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도움 많아야 될거니까 연습 꼭 해두세요 그래도 1.5티어인건 그냥 사람 인식 차이기 때문에 1.5티어로 뒀습니다 나중 갔을때는 조금 힘이 빠지는 격이 있어서 티어가 좀 내려갔고 조만간 1티어 올라갈거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틀린 어 요놈도 사실 저는 케이틀린을 왜 좀 더 내리려고 하다가 그나마 올린거에요 왜 올렸냐면 그나마 견제형 서포터 럭스 카르마 뭐 또 뭐있냐 그나마 럭스 카르마 견제형 서포터 뭐 벨코즈 뭐 이런것도 뭐 많은데 사실 이 두개가 제일 베스 이렇게 견제형 서포터랑 같이 견제를 열심히 해야 이제 1인분이야 근데 얘같은 경우에는 평타 평타 위주잖아요 근데 사실 케이틀린 할 바에는 저는 바루스 애쉬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케이틀린 할 바에는 차례 징크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 징크스랑 케이틀린이랑 사실 굉장히 모습이 비슷해요 근데 캐리력 자체도 징크스가 더 좋아 그렇다면은 케이틀린이 견제형 서포터랑 같이 했을때 견제를 하기가 쉽냐 그건 아니에요 유성 애쉬랑 유성 바루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성 애쉬 W 착 바루스 2 착 쓰면 라인 제니 엄청 쉬워 근데 케이틀린은 진짜 잘해야 돼 진짜 잘해야 되기 때문에 데프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케이틀린 보면 막 라인 제니에서 막 터뜨리고 막 날리잖아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숙련도가 좀 낮다 싶으면은 바루스 애쉬를 추천을 드리고요 케이틀린을 만약에 꼭 해야 된다 싶으면 케이틀린의 자기가 많이 했던 장인 자기가 케이틀린의 장인이다 그런 경우에는 견제형 서포터랑 같이 한 다음에 라인 제니에서 좀 이득을 많이 봐주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티어가 좀 낮았고 원래는 조금 더 낮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얘는 1.5에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티어 설명드릴텐데요 2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원대 슬슬 나옵니다 자 시비르 시비르가 왜 2티어까지 떨어졌냐 요즘에는 후반을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시비르는 이제 3코어 4코어가 나와야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딜이 나오는데 시비르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입니다 적팀이 적팀 서포터가 노틸러스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예를 들면 생존기가 있는 원딜을 못해 루시안, 카이사, 자야 이런 챔피언들을 못해서 평타형 원딜 밖에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만 써야돼 예를 들면 적팀이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 도주기가 없으면 안될 것 같고 뭔가 뭔가 막을 수 있는 챔피언 뭔가 있어야 돼 왜냐면 적팀이 예를 들면 막 다 돌진 조합이야 그런데 애쉬 바루스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쓰는 카드입니다 할 거 없을 때 쓰는 카드 탱커 서포트 상대로는 좋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후반 가서 센 챔피언보다는 요즘에는 초반에 찍어 누리거나 아니면 후반에 완전 센 캐릭터 둘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티어 트리스터나인데 이놈은 사실 2티어까지는 아니에요 2티어까지는 아닌데 제가 왜 이걸 좀 낮췄냐면 솔랭에서 라인 관리하시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라인 관리를 잘 못하고 거기다가 킬각을 보는 게 매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트리스터나 같은 경우에는 브라움이랑 알리스타 이런 애들이랑 동시에 같이 들어가면 킬각이 굉장히 잘 나와요 하지만 2라는 스킬 패시브 때문에 라인 관리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티어를 낮췄어요 킬각 보는 거는 아마 얘네만한 애들도 없을 거예요 트리스터나 플러스 알파 조합했을 때 근데 이건 사실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라인 관리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서포터랑 말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굉장히 잘해야 돼 숙련도가 높아야 되고 서포터랑 마음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점 생각하시고 만약에 연습을 할 거면 연습 모드 아니 그 일반 게임 같은 데서 서포터분이랑 연습 굉장히 많이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남았죠 아 이제 진 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진짜 애매해 아 이거 뭐야 그 웃기라고 한 거 아니고요 정말 애매합니다 뭔가 임팩트가 없어 버프도 먹었고 다 좋아 근데 대부분 기발진을 하잖아요 근데 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유성진 유성진으로 궁 같이 쓰고 막 때리고 미포랑 궁 같이 쓰면은 생각보다 재미는 있어요 근데 좋은 건 잘 모르겠다 확실히 그나마 얘네 둘이랑은 쓸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티어 원딜인데 3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그모 코그모는 그냥 예 그냥 안 좋아요 예 그냥 안 좋아요 그나마 코그모를 살리려면은 룰루나 쓰레쉬 요 두 개 하는 거 아니면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는데 솔렉에서는 그냥 아예 추천은 안 됩니다 솔렉에서는 아예 추천은 안 드리고요 코그모 할 바에는 그냥 위에 있는 거 하세요 왜 안 좋냐면은 얘는 뚜벅이인데다가 후반 캐리형의 느낌이 강해 물론 모란검이 나올 때부터 구인수가 나올 때부터 딜링은 나오지만 딜하는 환경 자체도 잡기 힘들고 뚜벅뚜벅뚜벅뚜벅 걸어다니는 거에 정점이야 그렇다고 라인전이 엄청 쉽게 강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냥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트위치 얘도 똑같아요 방금 설명한 거랑 똑같은데 이런 이제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원거리 서포터라 할만해요 잔나나 룰루 그 다음 유미 이런 애들이랑 그나마 할만한 챔피언이고요 라인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쓰레쉬 똑같이 넣어주면은 좋아요 뭐 잔나 유미 룰루 이런 애들이랑 같이 해줘야 되는데 사실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솔랭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진짜 좋은데 안 좋아 어 왜 그러냐면 트위치는 숙련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라인전이 힘들어요 근데 솔랭에서 라인전이 힘들다는 거는 그만큼 게임이 빨리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티어 자체를 많이 낮췄어요 근데 크기만 하면은 솔랭에서는 제일 좋은 챔피언이야 은신을 쓰고 다 당해준단 말이야 근데 티어를 낮췄던 이유는 선픽하기도 애매하고 서포트 영향을 많이 받고 라인전도 힘들기 때문에 이제 티어를 많이 낮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좀 이제 좀 신비한 놈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베인 네 자 19티어 베인 네 그냥 하지마 네 이거는 설명 안할게요 그냥 하지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물음표 티어가 두 놈이 있어요 두 명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이지리얼이랑 드레이븐이에요 이지리얼이랑 드레이븐인데 제가 왜 얘네를 1티어에 안 넣었냐면은 사실 티어로만 보면 1티어가 맞습니다 티어로만 보면 1티어가 맞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챔피언 좋은 챔피언 위주로 1티어에 넣었고요 이지리얼은 왜 안 넣었냐 생각보다 어려워 이게 보기에는 막 진짜 멋있고 막 진짜 막 난리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지리얼은 진짜 좀 잘해야 돼 어 이지리얼은 손을 너무 많이 타요 Q 진짜 많이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이지리얼 같은 거에 스킬도 잘 맞춰야 되고 비전도 잘 써야 되고 뭔가 스킬 다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얘는 무릎으로 뒀어 자신의 손에 따라 1티어는 맞음 하지만 그만큼 트롤도 많아요 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뒤에서 가만히 있는 이지리얼이 너무 많아서 티어를 낮춘 거예요 하지만 1티어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왜 애매하게 뒀냐면은 솔랭에서 선빅하기 좋아요 선빅하기 좋고 다 좋은데 진짜 손을 많이 타 손을 많이 타기 때문에 물음표 티어를 줬고요 만약에 원딜을 처음 해보시려고 하시면은 위에 있는 챔피언을 먼저 해보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좀 손에 익으면 그 다음에 이지리얼을 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티어를 좀 많이 낮췄어요 이지도 또 좋은 게 뭐 얘도 왜 1티어냐면 선빅하기도 좋고 모든 서포터랑 잘 맞음 원거리 근거리 뭐 다 좋아요 다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지리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티어고 물음표 티어가 1티어 1티어이자 물음표인 거예요 자 드레이븐은 어 이 친구가 웬만한 원딜 상성을 다 이깁니다 웬만한 원딜 상성을 다 이기는데 얘도 숙련도가 너무 많이 필요해 사실 제가 유튜브 영상에 드레이븐이 없어요 왜 없냐면은 저는 드레이븐을 못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두 달 전에 썸머 준비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드레이븐을 연습을 했어요 이제 조만간 드레이븐 영상도 올라갈건데 숙련도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얘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게 나요 어 그리고 손도 잘 안가는 챔피언일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아서 물음표 티어에 놓은거에요 하지만 1티어는 얘도 맞아요 왜냐 선픽했을때 특별한 카운터가 없어요 특별한 카운터가 뭐냐면 그나마 서포터가 카운터야 정글이랑 갱킹을 왔을때가 카운터지 나머지는 카운터가 없어요 그나마 무슨 상황이냐 예를 들면 드레이븐 잔나인데 적팀이 뭐 칼리스레쉬야 그래서 정글이 갱킹이 한번 와서 따였어 그러면은 이제 많이 힘들어지고 나머지는 카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음표 티오를 났구요 만약에 드레이븐을 자신이 있다 하면은 이제 쓰레쉬랑 드레이븐 듀오 하면은 랭크에서 진짜 다 팰 수 있습니다 랭크에서 다 팰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꼭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음표로 넣었어요 얘네는 안 건드릴 수 있으면은 안 건드리는게 제일 좋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이제 보띠오 했을때 좋은 조합 여러분이 랭크에서 어! 보띠오 뭐랑 같이하면은 점수 올릴 수 있어요 점수 올리기 쉬운 조합 점수 올리기 쉬운 조합 이거 하면은 올라간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번째 자야라칸 여기서 소화하실 수 있는거 하시면 되요 그 다음에 두번째 징크스 쓰레쉬 여기에는 많은 조합이 조합이 됩니다 뭐 드레이븐 칼리 다 좋아요 쓰레쉬랑 했을때는 사실 어떤 챔피언이 어떤 챔피언이든 좋기 때문에 근데 제가 추천하는 순위는 징크스가 1등이구요 칼리사가 2등이고 드레이븐이 3등입니다 네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사랑 어... 볼베나 노틸 둘중에 하나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점수 올라갈 수 아 이거 똑같이 해드릴게요 카이사랑 볼베 노틸 둘중에 하나 하시구요 루시안은 누구랑도 잘 맞지만 그중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베스트라고 생각하는건 파이크 왜냐면 파이크가 서포터 중에 딜이 굉장히 센데 그랩도 있고 거기다가 딜까지 세 그러니까 쓰레시는 파이크보다는 딜이 조금 약해요 물론 딜이 차이가 얼마 안나긴 할 수 있지만 루시안 파이크가 굉장히 조합이 상위티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루시안 파이크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성 바루스 미포 플러스 견제형 서포터 여기는 뭐 럭스 뭐 카르마 벨코즈 다 좋아요 제라스 자이라 다 좋아요 견제형 서포터랑 했을 때 시너지 굉장히 잘 맞으니까 요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즈 카르마 얘네는 이제 숙련도가 좀 괜찮 좀 많이 연습을 하시고 하시는게 좋아요 이즈 카르마가 스킬만 맞추면 다 이깁니다 물론 스킬 맞추는게 쉬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스킬만 맞췄을 때는 굉장히 높은 승률 나올 수 있으니까 자신이 보띠오가 자신이 있다 나는 라인전 패는걸 좋아한다 그러시는 분들 이즈 카르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하위 호황 같은 느낌으로 캐틀럭스 예 캐틀럭스도 이제 유성 바루스 미포랑 럭스랑 비슷한데 만약에 내가 스킬 쓰는 그러니까 유성이 잘 몸에 안맞는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한테는 캐틀을 추천드리는거고 만약에 둘다 상관이 없다 싶으면 유성 들어보시면 아 이렇게 게임 쉽게 할 수 있었구나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티어 정리 다 해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리한 티어구요 조만간 이 영상들도 다 찍어서 한번씩 올려는 드릴게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여러분들이 하는 잘하는 챔피언이 1티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연습하는 챔피언이 1티어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좋은 챔피언 제가 말했는데 아 이거는 같은 생각인 것 같다 그렇게 똑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구요 여기에 참고하셔서 점수 많이 많이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